어 좀 이렇게 좀 굳어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눈 한번 맞추고 하면 좀 긴장이 풀리려나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거부 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보인다 전반적으로 앞쪽부터 왼쪽 오른쪽 중간 뒤쪽 다 아주 그냥 폭 미치신 분들만 하우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만든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자신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 이제 출격 준비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스스로 용기를 주는 말로 나 오늘 포 미쳤다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포 미쳤다 오케이 박자가 좀 안 맞히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나 오늘 포 미쳤다 한번 더 나 오늘 포 미쳤다 나 오늘 포 미쳤다 아니게 아니고 미쳤다 한번 더 나 오늘 포 미쳤다 한번 더 나 오늘 포 미쳤다 나이스 포 미쳤다 오늘 포 미쳤다 나 에이 알아서요 포 미쳤다 에이 알아서요 포 미쳤다 나 나 왁 나 우리 그래서 나를 웃네 나 자 이제 즐겨 막걸릴 거 미쳐라 일으켜라 찢었다 찢었다 못한다 울켜라 진짜 우리 몸을 잊었다 아 오케이 난 독한 끝내 들을 수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또 울리별아 우리 쇼 우리 오늘 우리 쇼 우리 오늘 다시 우리 오늘 이 쇼가 시선 이 쇼 유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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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희 Point 미쳤다 한 번 하나 저희 Point 미쳤다 중간 오늘 공 미쳤다 왼쪽 오늘 공 미쳤다 오른쪽 오늘 미쳤다 다시 오늘 공 미쳤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손이 들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라고 물 마시는데 또 소리까지 질러주시고 화면에 잘 나오나요? 네 너무 미쳤다 화면보다 실력이 좀 낫지 않나요? 당연하죠 화면 미쳤다 오늘 앞으로 남은 회 아 앞으로 지영이 누나 라포엠입니다 정말 대선배님들께서 또 멋진 하루를 여러분들께 선사하실 계획이시구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곡 딱 불러드리고 불러보겠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대충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곡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불태워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